여러분 일일이 다 마스킹을 해오신 거예요? 집에서? 응 이야... 같지 않으셔 전 여기 와서 마스킹하는데 컴퓨터도 지금 이게 마지막이라서 간당간당해요 어떻게 빨리 지금 복을 받아야 해서 여기서 건담 만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쓸 일이 없어가지고 건담이 기질이에요 이제?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요 대부분 뭐 하신 거예요? 다 인형만 들고 있어요 지금 사포질하고 있고 서페이스에 뿌리고 있고 와와와 갑자기 조용수업이 되고 있으니까 응 fill 눕고